엄청 부러워 그것 때문에 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딱 서요 이렇게 서서 많이 넘어졌죠 잘 넘어지죠? 얘는 바닥에 베이스 같은 거 안 해주면 훅같아서 뒤로 넘어니까 베이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베이스가 사이즈가 크니까 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때 디자인 프로그램이 되는 듯이 덩어리라서 그래요 덩어리라서 이게 이렇게 돼갖고 여기야 계속 커진다 이렇게 너무 섰다 섰어요 섰긴 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고려줄 때도 넘어지고 만들어 놓고 그냥 넣어놓고 빼지는 말아야 되게 조심스러워요 피규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서 네 저거 아는 친구는 절대 그 피규어를 손으로 만지진 않아요 진열장 밖으로도 안 빼잖아요 딱 안에도 세팅해놓고 섰다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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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